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한주 마무리하는 12월 6일 금요일아침방송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전일 마감 해외시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10% 상승 나스닥 0.05% 상승 반도체 지수 0.37% 상승 유럽 독일은 0.65% 하락했습니다. 자 상당히 혼조세 하락하다가 좀 끌어당기긴 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 미중 간의 무역 마찰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여전히 호재성 발언도 나오고 또 마찰하는 부분도 나오면서 어떤 결론이 아직까지 도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 혼란 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나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 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유럽은 좀 출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전일 아시아권 시장 괜찮았습니다. 상위종합 0.74% 상승으로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다행이고요. 오늘도 추가로 좀 더 강세해 놓은다면 양호한 상황으로 매우 양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추가 하락하지 않으니까 양호한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니케이도 0.71% 상승 항생 홍콩도 0.55% 상승 대만도 0.73% 상승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장 초반 갭 상승해서 좋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드디어 들어 놓은가 보다 했는데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장전 개장전 방송 그리고 바이오 핫세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낙폭 상당히 심하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이오 쪽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HLB 9만원을 볼 수 있다 했는데 9만 5천원까지 왔습니다. 9만 5천원 바이오 주 당분간 관심 많이 가지지 않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유 드립니다. 바이오 등락이 너무 심해요. 외국인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바이오 좋아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살짝 살짝 올라가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주면서 상당히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는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놓치고 무작정 가격이 싸다 라는 논리로 여기 인금부터 사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지금 엄청난 손실의 구간 아닙니까. 여기 구간만 해도 15만원이었는데 10만원권으로 내려왔으니 5만원이면 30% 빠졌습니다. 여기부터 여기는 3일 동안 엄청난 하락폭 가져왔고요. 그래서 HLB의 주가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17만원권 무너지면 좋지 않다. 완전 역배율로 다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휴대폰 부품 쪽이 강세 보이고 있고 폐기물 쪽이 강세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5G는 그동안 낙폭이 좀 심해서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코스 P에서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것 틀림없고요. 이제 조선주 중에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정도가 돌아서려는 조짐 보이니까 관심 가지겠습니다. 관심 가지고요. 왕이 외교부 부장이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한중관계 다시 예전처럼 정상화 돼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상황을 송토를 했거든요. 시진핑 추석은 내년쯤에 방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슈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할 때만 한번 해봐라. 하원에서는 그거를 지금 상원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원은 민주당이 득세를 하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겠죠. 상원으로 넘겨라. 그럼 여기서 무산시켜 버릴게.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 불식시키려고 상당한 노이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우리나라 4년 만에 하락할 전망이다. 3만 3천 4백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 정도로 국민소득이 하향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그리고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국영 석유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IPA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산가치 2천 24조 규모로 자산가치가 책정될 것 같다. 애플의 1200조를 넘어선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알리바바 IPO 이후에 사상 최대 규모다. 30.4조 30.4조를 자금 조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반응들이 조금 쉬운찬다. 이런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자금이 자꾸 이탈하니까 최대 이슈는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우리나라 지수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60이 상당히 중요한 120일권의 코스피 지지권인데 음봉으로 어저께 크게 밀렸어요. 다만 장 후반에 좀 땡기긴 했습니다만 오늘 만약에 추가로 밀린다면 추가하락 여기 2018까지도 열려있고 그 이전에 한번 지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또 다양한 변동성 다양한 변동성 표현이 좀 그렇네요. 여러가지 사항들 때문에 다음주 되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목요일에 있고요. 15일이 일요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중 간에 관세 타격 협정 1단계 무역협정 타결을 해버리면서 관세 미루겠다 내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폐지하겠다 이래버리면 또 주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머리에는 다음주에 상당한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중 쌍방간에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보다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쌍방간이 무역협정 타결이 되지 않으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완전 파투를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애용방가 응꼭 방가방가 방가방가 자 최근에 상당히 힘든 장세인데요. 오늘도 화이팅 하죠. 장 시작합니다. 전일 야간선물옵션 시장 0.09%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선물 일단 플러스 출발이네요. 0.10 0.14 상승 출발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어저께 진행했던 닥터케이에 그래도 실전매매는 또 수익으로 끝났다. 1800달러 추가로 수익 나고 14,459달러 수익 중이다. 라는 보고도 한번 드리면서 장 맞이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일단 상승 출발 자 야간에 하는 크루드오일 매매 있죠. 여러분들 선물 선물 배제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매도포인트 가져가는지 상당히 추식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한번 방송할 때 같이 참여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타이틀도 있어요. 해선물 지금 최고 인기 유튜버 박호두님 그리고 권디디님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크루드오일의 강자는 누군가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여전히 좀 약세입니다. 삼성 SDI 2차전지 쪽에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시원찮네요. 올라오면 이거는 반등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GIP 어저께 추가 매수 의견 드렸구요. 일단 양원 흐름 호텔 신라도 별로 걱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이버도 어저께 추가 매수 의견 드렸구요.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있다.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티로 17만원 무너뜨리면 안 된다 했는데 빨리 17만원 돌파 해내야 됩니다. 그래도 위에 첩첩 장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닥터케이는 바이오 쪽에 추천할 일은 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닥터케이에 의견에 따라서 만약에 참고를 많이 하셨다면 대규모 줄였었고 아니면 다 매도 했었어야 됩니다.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시간 한참 걸릴거에요. 20만원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상당기간 셀트리온 또 지지부진한 흐름 이룰강성 높아보인다. 비단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바이오 전반적으로요. 오늘 어저께 낙폭 심하던 바이오 종목들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켜봐야 됩니다. 저거 별로 좋은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한방에 조지지 않구요. 그냥 천천히 천천히 개구리 중탕마냥 천천히 목을 쪼여올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손실포 키우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천천히 자 시장 개업상승 0.56% 정도로 상승출발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 출발은 양대시장 다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거래소 210억 규모 매수 코스닥은 60억 규모 매수 선물은 158개 매도입니다. 일단 개업상승 출발 일단 양호 어저께 개인투자자가 푸드옵션 190억 이상 샀거든요. 그럼 지수 안빠진다 그랬어요. 오늘 강하게 갭상승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어저께 샀던 190억 샀던 푸드옵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보이십니까? 박살 절반정도 박살이죠? 그죠? 그러면 100억 이상 그죠? 한 8-90억 손해입니다. 손해 그죠? 어제 푸드옵션 매도의 결과는 이렇게 아 매수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그죠? 닥터케일 주식 생척 탈출 팁 12 개인투자자가 푸드옵션 매수하면 지수 안빠져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을 어저께 우리 유료방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닥 징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맞아요. 일단은 어제처럼 밀리지마 말자. 빈츠님 반갑습니다. 자 팁 하나 확실하게 이제 숙지했죠? 빈츠님. 왜 어저께 개인이 192억인가 푸드옵션 사들어오니까 닥터케일이 바닥 징후다 그랬습니다. 그런거 익혀놓으세요. 오늘도 포기 안하고 만약에 푸드옵션 한 100억씩 더 들어오죠? 그럴 수도 있어요. 200억 100억 막 연속으로 들어오면 그거 바닥 거의 90% 이상입니다. 닥터케일은 실전으로 경험해본걸 가지고 팁이라고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에서 본거 말고 제가 직접 경험한거 빈츠님. 네이버 없다 했죠? 네이버 좀 사요. 괜찮아요. 카카오는 어저께 많이 빠졌잖아. 좀 더 기다릴겁니다. 좀 더 내려오면 살거니까 러조님 반갑습니다. 네이버 정도 사도 큰 무리 없어요. 좀 쳐지면 더 사도 돼요. 그쵸? 지금은 너무 빠른 텀으로 가져가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들고 가야되요. 종목 약간 물리더라도 끌고 가면서 시장 반등 넣을 때 차익실현, 차익실현 이 전략을 써야됩니다. 시장이 너무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한 종목이 내지는 한 업종이 막 치고 가는 주도주가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없어요. 주도주가 호스닥에서는 휴대폰 부품을 주도주로 할 수 있습니다. 호스닥에서는 휴대폰 부품을 주도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패대기 치는데 야 참 징합니다. 징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골고루 상승세 특출나게 한 섹터가 강하지 않고 골고루 상승세 한번도 언급 안하는 쪽이 시장에서 별로 각각 못 받는 업종이겠죠. 음식료 철강 화학 금융 이런 쪽 거의 이야기 안하죠. 최근에 뭐 은행주들이 배당 성량 때문에 조금 들썩거리고는 있습니다만 별로입니다. 은행에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야 이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진짜 강하네. 그죠 이런 상황 연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거의 네이버가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거의 하루 전 정도 상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가다가 약간 비실비실라 하다가도 박스코 상단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잘 가네 그죠 죽는 듯해서 대본 들어 올립니다. 기관에 수급이 좋은 종목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자 좋아요 한 번 누르고 시작하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고요. 호텔 신라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닥터 케이가 최근 들어서 거의 그냥 조금 저점 매수 비슷하게 들어간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들어갔거든요. 신세계 같은 종목이 치고 가니까 같이 좀 치고 갈 것 같아서 일단 약간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들어갔어요. 안 무너뜨리죠 잘 기관도 관심 있고 외국인도 관심 있습니다. 신세계도 보시면 돌파 이후에 잘 가네 야 신세계 같아 좋은데 사실은 일단 다음 타자로 또 보면 되고요. 일단 출발 상황 괜찮네요. 하이닉스 도망치듯이 절대 던지지 않겠다 말씀드렸고 추가 상승한다면 저점 매수 의견도 드렸으니까 손실이 없어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외국인 매수세 잡히고 있고 삼성전자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밑으로 쳐지면 여기 4만8천원 정도에서는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 의견 드리고 있고 일단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SDI가 이제 문제에요. 좀 쉬운차는데 이거 반등하면 매도입니다. 이거 반등하면 자 호텔실라 오늘 외국인 매수세 좀 넣어네 네이버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고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JYP JP 뭐 그만 그만 썼어 슈프리마 인선 ENT 이런정도 더 관심있어요. 셀트리온 오늘 반등하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14만원 초반권 정도로 밀리면 관심있어요. 희망팡가 15만원 kad 24만원 15 또2 15 또3 15 20 다행 of 15 15 20 15 45 30 체크합니다. 환율 밑으로 빠져서 시작합니다. 1190원 터치하고 난 이후에 조금 밀립니다. 미국 전일 마감 이후에 지금 개장중인 선물 추가 상승입니다. 양호 그래 희망이 더 좋은 하루 희망 힘내 힘내 그 미친듯이 한번 해봐. 내가 반드시 도와준다. 딴 거 말고 공부로 도와준다. 공부로 딱 붙잡고 내가 주말에 한번 해줄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아직 아직은 안 돼 뭐 코압 아니야. 경산에서 여기 양산 오는데 한두 시간 충분한 거 아니야? 한 두 시간 걸리냐? 다음에 오라면 와 다음에 뒤통수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와야 소용없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자 기관외국인 동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걸어서 좀 들어 올리자. 너무 못 갔잖아. 너무 아니 흔들림이 홍콩하고 비슷해. 홍콩하고 홍콩하면 갔다 와봤는데 와 진짜 열라도 없던데 이 흔들림을 보세요. 여기 정도만 엄청 빠졌죠? 홍콩 한번 볼래요? 홍콩 아니 우리가 왜 홍콩만큼 흔들려야 돼? 난 이해가 잘 안 돼. 이거 봐봐 거의 홍콩만큼 흔들리고 있어. 그죠? 비슷하죠? 그만큼 약세다. 이거입니다. 대만 한번 볼래요? 대만? 뭐 끄덕도 없어. 이 위에 있어. 위에. 일본 볼래요? 아 짜증나지만 위에 있습니다. 대만이 가장 강하고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정도, 한국, 중국, 한국, 홍콩 이 정도 상황입니다. 자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뭐 살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정도 펀드를 굴린다. 칩시다. 제 꿈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운용을 하는 투자자문사 설립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야 뭐 나이 쯤 된 것 같은데 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이 저 기억 안 납니다. 몇 살인지. 하하하하 희망아 나 기억 안 나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묻지도 마라. 하하하하 말했는데 무슨 상관 있어요. 그죠? 살만한 거 별로 없어요. 지금. 그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포커싱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그거 주력이고 두 말 하면 잔소리고. 그죠? 나머지 종목군에서 뭐 좀 사 들어가야 되는데 한 종목 두 종목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펀드를 운용하려면 한 열 종목 이렇게 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만한 거 많이 없다 이거죠. 네이버 카카오 정도 괜찮아요. 신세계 호텔신라가 돌아서는 거 같아 이제. 면세점 이쪽 중국하고 관계 좋아질 거니까. 그죠? 그리고 휴대폰 부품. 연예기획사. 그죠? 대략 그 정도. 그죠? 조선주가 살짝 돌아설라 하네. 5G를 담아야 되나? 많이 챙겨 먹었는데? 뭐 이런 생각 그죠? 야 바이오는 요새 와.. 장난 아니던데? 뭘 담아야 되지? 셀트리언도 완전 출세 다 무너졌고. 휴제리. 그거 필러드인데. 좀 왔다갔다 하는 정도. 전통 제약주 중에서는 보령제약. 동화소시오. 그런 종류들.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그죠? 오늘 바이오가 돌아서 써네요. 이야 참 이야기 힘든 흐름이에요. 하하 빈츠님. 빈츠님 나이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죠? 빈츠님 나이 까먹어버리세요. 알겠죠? 빈츠님 몇살? 잘 모르겠는데요? 까먹었어요. 이러셔서. 그죠? 뭐 별로 할거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왜 별로 할거 없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됩니다. 시장 올라갑니다. 자 지금의 급등락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직무유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방 회원분들께 차라리 그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며칠 동안. 며칠 전부터. 휴대폰 딱 덮으시고. 저는 지켜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일이나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빈츠님 아시겠습니까? 근데 직무유기는 하기 싫어서 그 대신 언질은 들였죠. 별로 팔고 싶은 생각 없고 그냥 좀 들고 가고 싶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가면 돼요. 시장이 밑으로 더 박살나기 보다는 아.. 뭐..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죠? 무역.. 아.. 분쟁?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밑으로 더 세게 빠지기 보다는 호재성 바로 나오면 반등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상점 반가 상점 반가 상점 반가 어저께 190매덕 들어오고 포기 안하고 또 시실 들어오죠. 들어와라. 속템에서 쓸게요. 뒤져봐야 정신 차리니까. 그죠? 뒤져봐야 정신 차린다니깐요. 여기 보이십니까? 푸스 사들어온거. 그죠? 오늘도 뭐 50억 이래 들어오죠. 반등 강하게 놓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푸드옵션 집중하십시오. 많이 사들어온지 여부. 아까 보여드렸죠. 장초반에 안본 분들 계실거니까 반토막 났어 반토막 하루만에. 그죠? 거의. 그죠? 여기꺼 많이 사거든. 그죠? 마이너스 45 보이죠? 100억 가까이 날라간 겁니다. 그죠? 누가 돈 벌었다? 반대편에 누구 있더라? 외국인들 그냥 짭짤하게 챙기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194억 매도. 아이고야. 아침부터 많이 벌었네. 그죠? 그겁니다. 그거. 연계 많이 되어있어요. 웹두덕이라고 아시죠? 몸통인 주식시장을 선물 파생 옵션들이 막 자기들 유리한 포지션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꼬랑지가 몸통을 치이 흔듭니다. 이런거 다 그런거 하고 어느정도 연계 있습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외국인. 외국인 손에 달렸어요. 모든거. 대한민국 증시는 저질 체력 입니다. 자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사모펀드 쪽으로 오히려 많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공모펀드가 시들시들 하다 그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는 펀드가 조성이 좀 되어야 기관에 힘이 좀 생길텐데 연기금이 손 딱 났다 하면 끝장난다 이겁니다. 그 허약한 체질을 누가 잘 알고 있을 겁니까? 외국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좌지우지합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안그럴 것 같아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불법까지 저질러가면서 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뭐 봐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런걸. 특히 파생은 끝까지 몰아붙여서 손들고 딱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자 하이닉스 어저께도 매수 의견 드렸고 그 전날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빈츠님은 어저께 저하고 나머지 공부하면서 나머지 공부라는 표현은 재밌게 하기 위해서인데 실전 선수 공부하면서 그죠? 분명히 제 스타일대로 리딩 해달라 했습니다. 아직도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1번. 이어폰 귀에 딱 꽂고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원한다면 그렇게 날려드릴게. 금방 팔았다가 또 금방 다시 사놨습니다. 그 종목. 1번. 1번. 오케이. 귀에 이어폰 딱 꽂고 있어요. 음성 알려줘. 되있죠? 카톡 알려줘. 세팅 되있죠? 카톡 놀라오면 음성으로 떨어지죠? 최근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최근에 조금 시도를 하긴 했는데 완전 단타로 한번 해볼게요. 놀라지는 마세요. 금방 사라 했다가 금방 팔 수도 있습니다. 금방 팔아라 했다가 금방 다시 사는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봤죠? 성률. 그죠? 10승 1패입니다. 이거 1패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 요거 같이 연계된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누적 수익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14,459달러.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죠? 한 한 11일만에 그럼 됐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는게 원래 최고 좋은겁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해요. 힘든 장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딱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딴거 아니라 그거 한가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 할거면요. 그만할 것 같으면 손 딱 놓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이 주식이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좀 안쉽기는 안쉬울 수 있는데 쳐다도 보기 싫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잠시 하루이틀 쉬었다면 그거는 인정해드릴게. 계속 푹 퍼져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럴려면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돈 많은 외국인 형들한테 주지 말고 차라리 기부하세요 기부 좋은소리라고 듣습니다. 가까운 보육원 그죠? 근데 가가지고 기부하세요. 그러면 한 500만원만 기부해보세요. 완전 그죠? 제가 아 꾸준하게 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돈으로는 해본적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쭉쭉 빠지나가는 얼마 안되는 소액은 있습니다만 집 근처에 저 이사가는데 마다 항상 제가 파악해놓고 자주는 못가도 한번씩 갑니다. 뭐 대단한거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뭐 라면 몇 박스 과자 몇 박스 뭐 귤 이런거 들고 일부러 애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죠? 그 한 8살 정도 밖에 안된 애들 눈을 보면 어떤줄 알아요? 진짜 철이 들었다는거 눈에 딱 보여요. 그냥 애가 아닙니다. 벌써 눈빛이 그죠? 그래서 안녕 잘 지내 이러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사랑을 좀 실천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애가 구애가 기부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지 크리스마스 때 딱 하니까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 만큼 씩씩하게 잘 자라서 저도 후원자님처럼 남을 돕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줍니다. 미리 적어놨긴 적어놨겠지만 그쵸? 응 이사를 갔어. 뭐 땜에 이사를 갔는가 하면 그거 증축한다고 포기할 것 같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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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잘 알지도 모르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물어 물어 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데 이사 가는데로 글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 빈츠님 그 뭐 이상한 그거 뭐에요? 편지입니까? 편지? 아휴 자 시장 상방으로 쏩니다.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수세 들어왔네 예이야 좀 가자 오늘은 야 금요일 아니냐 불타는 금요일 한번 맞이하자 우리 빈츠님 저는 한 내일이나 광안리에 라이브하러 갈겁니다. 그럼 제가 카톡에다가 라이브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시간 라이브 보세요 빈츠님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선사해 드릴께요 제가 톡은 못 볼 수 있어요 그걸로 실시간 띄워야 되니까 좋은일 하기보다 그냥 안 지나칩니다. 그런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 내지는 제가 출퇴근한 길목에 근데 좋다이 좋습니다 계속 그냥 이야기해도 돼요 지금 할 거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홀딩 할 겁니다 더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도 없어요 다 사놨기 때문에 돈도 없어 그죠? 빈츠님 돈 있나? 아까 네이브 사라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어제도 어제도 네이브 살 수 있다 제가 했던 거 같은데 이제 적당하니 사고싶은사람 사도돼요 하이닉스 이거 8만원 왔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풀었습니다 이거 걱정없어 절대로 그냥 안 지나칩니다 장애인용 전동차 있잖아요 휠천데 자동으로 가는거 있죠 그 뽕튀기 파는사람 있거든요 장애인이에요 뇌성마비 장애인 신호빨이 안받아가지고 출발할라는데 그사람 받습니다 저 어떡한줄 알아요 유턴해가 갑니다 그사람한테 다시 갔다가 유턴해가지고 그사람도 대단해요 그냥 뽕튀기 됐습니다 이러니까 안됩니다 하나 2500원 인가 그래요 그럼 하나만 주세요 이러거든요 뭐 만원짜리 하나 드리면서 안됩니다 한개 더 가져가세요 그게 누구더라 신현준 나왔던 그 이름 뭡니까 기봉이 맨발이 기봉이 하고 목소리 좀 비슷한데 길거리에 군반 파는 할머니들 있죠 절대 그냥 안 지나가요 길거리에 술 먹고 사람들 쓰러져 있죠 절대 그냥 안 지나갑니다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큰일납니다 11112에 반드시 신고합니다 근데 진짜 빨리 안와요 경찰들이 경찰분들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왜 죽는거 하면 큰차가 못보고 지나가면 죽는겁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잘 안 누워있지 차 밑에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줄 알아요 길거리에 큰일납니다 오래간만에 기간에 쌍거리가 들어오네 쟤보 쿠킹합니다 0.87 1% 자 우리 종목 전부 홀딩 저 차에 뭐 있는줄 알아요 초코바 지금은 없는데 초코바 하고 그 다음에 물티슈 협찬받은거 그죠 그거 차에 딱 가지고 있다가 양산에는 배지줍는 할머니들 잘 안보여요 그분들 보이면 좀 드릴려고 제가 실천할 수 있는거 생활속에서 거창한거 말고 실천할 수 있는거 뭐였을까 싶어서 제가 차에 항상 넣어다녔거든요 지금 없어요 왠줄 알아요 안보이시니까 지나가다 딱 보였는거야 그럼 차 지나가다 차 딱 세웁니다 가가지고 핫초코 초코바 한 3개 하고 물티슈 한 2개 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딱 갑니다 할머니 제가 짐 좀 옮겨드릴까요 차 있는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운동중이에요 운동중이라던가 이거 나중에 출출할 때 드십시오 초코바 이거 비싸거든 생각보다 그거 잘 못 사먹지 않습니까 눈빛을 딱 봤어 저는 되게 고마워하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자 이런건 다같이 전념 돼야 돼 다같이 여러분들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좋은 세상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한명 한명이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나 스스로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나갑니다 분명히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했어요 어저께 190매덕 사고 아유 반토막 났는데 정신 못 차리고 물타고 있거든 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지연님 반가반가 동참하십시오 내일 광안리에서 노래할건데 집 광안리 근처죠 저녁에 낮에는 하면 뒤에 야경이 안보여 광안대교 한 6시 인근의 센터로 나오십시오 시간되면 안 나오셔도 상관없구요 제가 거기서 노래할 예정입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놀러오십시오 내가 지연이다 이렇게 저 옆에 살포시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되게 이쁜거 아니야? 노래 못 부르는데 그러면 떨려서 바로 앞에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립니다 지연님을 위해서 제가 적어놓을게요 내일 6시 안그래도 저번주 갈라있는데 비하가 못갔어요 저거 놔야지 저거 하고싶은거 무조건 합니다 미루는거 없어요 무조건 합니다 광안리 중앙무대 자 아까 하고싶었던 이야기 마저 할께요 지금 뭐 다 좋거든 빨갛지 빨갛지 전부 빨갛네 노 브라블럼 이거 팔아먹었어요 슈프리마 보는겁니다 그 이야기는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괜히 잘못하면 오해 소지도 있고 어쨌든 힘들어 보이고 불쌍한 사람들 옆에 그냥 안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부산역에 노숙하는 분을 봤는데 와 비닐 비닐 비슷한거 있죠 그거 덥고 그 추운데 지하철 바로 딱 노는 출구쪽에 딱 누우고 계시는겁니다 와 뭐 때문에 갔는지 이야기 안할께요 그래서 제가 잔돈 있던거 한 몇천원 머리맡에 두면서 나중에 컵라면이라도 드십시오 술 드시 마십시오 이러고 툭 주고 살짝 말하고 가는데 슥 돌아보십니다 그죠 찬바람이 확 나와 사람 몸이 움직이는데 와 얼마나 추운데 그죠 빈츠님 어저께 말씀드렸죠 길바닥에 한번 누워보면 그죠 자세가 아주 바뀝니다 사람의 자세가 하하하하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아주 바뀌고요 오늘은 뻥카 아닌가 외국인 오늘 많이 사들어오는데 일단 야 제발 뻥카 좀 치지 말자 알겠어요 거창한거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거 조그만거부터 그냥 하면 돼요 제가 동사무소 찾아갔습니다 좀 힘들어 보이는 학생들 내지는 매치시켜주는 그런거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 하고싶은데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대요 야 마리가 뭐가 진짜 없대요 귀찮은가 없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갔는데 뭐 힘든거 말고 외식 나갈 때 같이 데리고 가고 그죠 나두리 갈 때 같이 좀 데리고 가고 뭐 그런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없대요 그런데 말입니까 복지부동이라 그럽니까 탁상행정이라 그럽니까 없답니다 말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야 귀찮으니까 저 오늘 아침은 주식 이야기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하는데 주식 잘 가고 있는데 할게 뭐 있습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되죠 선물도 세게 땡겨요 개인하고 크로스됐습니다 좋은겁니다 뭐다 이거 봐봐 영이 철이 크로스 이렇게 되면 좋다 그랬죠 장 초반에 750개 매도 때리면서 약간 비실비실 바로 크로스하면서 개인하고 크로스하면서 양환상 1000개까지 땡겼어요 여기까지 치면 1700개 땡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수상승 그죠 양대지수상승 양봉 세게 올라가라 자 개인은 포기할 줄 모르고 14억으로 늘었어 에휴 이왕이면 더 살아 그러면 더 올라가게 우리라도 좋게 푸드옵션 더 박살나고 있을걸 볼까요 근데 어쩌고 있다고 물타고 있어 이 봐봐 아까는 뭐 30% 40% 이랬죠 그죠 57% 60% 박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물탄다 이거야 물탄다 물탄다 포기 안하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빈츠님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 경험했죠 개인이 푸드옵션 200억씩 100억씩 사는 날 나오면 아 시장 바닥 가능성 상당하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잘한다 인선이 엔티가 조금 어떻게 안나 요게 뭐 나쁘진 않은 당장은 추가 안합니다 가지고 있는거에 집중합니다 종목을 많이 퍼뜨리가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압축해 나가야 돼 압축 자 뭐 어떻다구요 미국이 올라가죠 미국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최근에 같이 연동된다 그랬죠 장중에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로 같이 올라갑니다 양호 아 지연님 혹시나 오시면 중앙무대에서 만약에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중앙무대에 안보이면 아 그걸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튜브 생방송 하고 있으면 그 근처에 어디 있을겁니다 하하 중앙무대가 거의 유력합니다 중앙에 제일 센터 야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세게 갑니다 2.4% 갑니다 주도주는 삼성전자 아이닉스 맞아요 그죠? IT전기전자 번갈아가면서 한번도 안가져 있던적 없어요 그 두종목중에 하나는 반드시 갖고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보면 선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방 크게 진짜 틀린말 아니에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하이닉스가 움직이는거 보면 지수하고 그럴 수 밖에 없죠 워낙 1,2위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의 우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워낙 보유 비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뉴스 들었습니다 미국의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마 그 시청 그 시청이 우리나라 전체 시청을 넘었다 그 뉴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래서 참 그래요 미국의 한 종목이 우리나라 시청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은 것 같았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30% 이상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청 비중도 삼성전자가 20% 아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반도체 지수가 너무 오래 안 좋았으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완전 박살났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피시비시를 하고 있었으니 그리고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쪽에 기존의 강세 보이던 이런 업종들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건설 경기 마찬가지로 안 좋고 내수도 별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국민 총생산 4년만에 빠꾸다 그런 이야기도 있구요 이제 뭐 한해 마무리 돼가는 12월인데 내년에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 했죠 로즈님도 아마 그거 동의했던 것 같은데 분할 매수하면 돼요 지금 정도부터 하면 돼요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딱 평균 단가 인근입니다 제가 제시했던 이야기 여기부터 저는 중장기 해도 된다 했거든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냥 한 1억 2억 묻어놨다면 예를 들면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사는 적립식 펀드도 가능하다 그렇게 나만의 적립식 펀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뭐 손실 본다 칩시다 삼성전자 손실 보면요 그러니까 적립식을 하고 손해보면 다른 주식 수익 난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냥 좋은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손실 본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박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틀 전에 좀 샀는데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도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네 그죠 매수 의견도 드렸어 실제로 여기 정도 가면 플러스 납니다 플러스 SDI도 밑으로 쳐지기 보다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악을 했습니다 제가 그죠 올라가면 되고 대신라는 사소리나 별로 안하고 싶네 일단 올라와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살만하다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보시면 관심종목군에 관심종목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이 어디인지 대충 아시죠? 휴대폰 부품입니다. 이게 초강 최고 코스닥에서 휴대폰 부품이 가장 좋은 섹터입니다. 주도주에요. 바이오 아닙니다. 바이오 아니에요. 9%씩 간다고 이거 주도주 아닙니다. 바이오는 웬만하면 빠져놔야 되요. 바이오는 휴대폰 부품에 관심 가지시고 너무 많이 오른 거 말고 이런 것들 적당하니 와 이것도 올라가잖아 그죠? 뽑아 놓은 것들 다 올라가 다 올라가. 파워로직스가 뚫고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휴대폰 부품주들 너무 꼭다리 있는 거 말고 적당하니 조정받는 것들 사가시면 괜찮다. 슈프리마 이런 거 괜찮아요. 적당하니 늘려주면 다시 매수해도 괜찮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장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1% 정도로 상승 진행 중이고 중국이 10시 반에 개장했을 때 적당히 상승 추가해 준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별 무리 없이 끝나야 강성 높아 보인다. 라고 전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한번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말아주시고요. 추천 방송 제가 여기 주식기초 강의하고요. 펄도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아직까지 시작 안 하신 분이라면 플레이 누르면 자동 재생 되니까요. 공부 주말간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about to get y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